사진은 인왕선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구름 속을 걷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23년 9월 18일 2519일 1일면부 1609일 인왕스카이웨이 인왕선 아들길 걷기길 168번째입니다. 2198일 인왕스카이웨이 도 비가 온 구름 속을 걷는 그런 분위기 였구요 전체적으로 그쵸 초소 책방 그리고 인왕산 나들길 4.8길인데 부분 공사를 하는 데가 좀 있어서요 끝에는 약간 달리 걸었습니다. 이게 맑아 보이죠 그래도 단군성전 지나서 계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멋진 음무가 이런 일들은 아주 멋있습니다. 이제 구름 속입니다. 숲속 쉼터 2014년 9월 18일입니다. 2021년 9월 18일